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툰지아리 문원주입니다. 오늘도 만화와 함께 지아리를 한번 봐볼까요? 오늘 제가 갖고 온 그림은 어떤 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러고 될 텐데 한번 봐볼까요? 보니까 어떤 사람의 발이 좀 묶여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죄인들 아니면 노예들을 묶어놓은 그런 족쇄 같은 착오라 보통 부르는 것인데 이거를 묶어놨죠? 그럼 이것들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을 한다든지 억제를 하나든지 그다음에 발목을 잡는 거니까 뭔가를 자유를 억제하는 거 감금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럼 그런 거와 관계된 건 지아리문제의 단어가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온 성의를 보면 족쇄를 채우다. 맞죠? 족쇄 채우고 구속하다. 속박하다. 또 여기 나가는 족쇄지만 수갑을 채우는 것도 있겠죠? 또 그다음에 어떤 거에서 얽매이거나 구속되는 것도 있었어요. 또 조금 더 강하면 감금시키는 거죠. 어디 속에 집어넣는 느낌인데요. 그런 의미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단어 보면 쉐클, 쉐클이 나와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패러, 패러라만 자체가 이게 수갑을 채우고 뭐 하는 그런 똑같은 느낌이에요. 족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쇄를 채우는 느낌에서 패러. 그다음에 맨에클, 맨에클은 수갑이죠. 수갑을 채우고. 또 스타이플, 스타이플 느낌은 목을 좀 조르는 거니까 얽매이게끔 하고 구속시키고 또 이제 자유를 억제하는 느낌이 있죠. 또 restrain, restrain은 약간 비슷한 뜻이고요. 이거는 일부만 써두는 것이니까 조금 더 많은 단어를 한번 나온 거를 봐볼까요? 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에 bind, 예, bind도 묶는 거잖아요. 꽉 묶어버리고 bond도 같은 거, 결합시켜, 결속시킨 것도 있지만 억제시켜가는 것도 있겠고 케이지는 우리가 케이지 속에 집어넣는 거니까 어느 안에 속에 가두어 놓는 거겠죠. 그럼 감금하는 느낌이 있죠. 일단 체인도 그렇고 체인 매는 거니까 confined, in fetter, 예, fetter에서 in fetter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노예가 되게끔 하는 slave에서 in slave, 좋아요. 이런 것도 다 같은 느낌이에요. fasten, fasten은 좀 단단하게 묶어 놓는 거니까 뭐 fasten, 이런 것도 있지만 다음에 handcuff, 말 그대로 수갑이 될 수 있겠죠. 햄, 햄만 우리가 가둬 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햄이 감금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muer, muer는 벽이라는 뜻인데 벽 안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immure, 좋아요. 이것도 이제 감금하는 느낌이고 prison에서 in prison 많이 봤죠. 그다음에 인카서레이트, 인카서레이트가 감금하는 뜻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인턴, 인턴은 우리 인턴 사원의 인턴도 있지만 그게 또 가둬 놓는 느낌이 있겠고 감금시키는 느낌이 인턴이 있어요. 다음에 iron, iron 우리가 보통 iron은 다림질하다? iron도 있긴 있지만 iron은 아까 같이 철로 만든 수갑이나 이걸 이제 감금시키고 가둬 놓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jail, leash. leash는 우리 강아지들 개 같은 거 묶는 끈을 leash 하죠. 묶으니까 어디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멀리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leash가 느낌이죠. 나중에 보기에는 앞에서 언을 쓰면 언을 좀 풀어주는 거네요. lock up, lock up도 감금시키고 묶어버린 거고 맨날, 그래 아까 봤을 때는 우리가 handcuff 비슷하죠. 다음에 이제 restrain 아까 봤고 restrict, shackle, shackle로 같은 말이고 stifle, stifled 아까 억제하는 거 많이 봤고 tether, tether란 말이 있는데 tether는 동물을 묶는 그런 끈이 아까 리시 같은 거와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untether라면 묶은 거에서 풀어준 거니까 자유롭고 아니면 separate 되고 분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봐 볼까요? 예, 확실하게 더 봅시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bind, 맞아요. 우리만의 상당히 중요해요. 묶다, 결박하다, 포박하다. 예, 중요한 단어죠. bond,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죠. 구속시키는 것도 많이 봤고 감금시키는 것도 있어요. case, 세 장 속에 가둬 놓는 거니까 감금하는 부분이 강하죠. 그 다음에 chain, 체인도 구속시키는 거겠고 그 다음에 confined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소는 가둬다, 감금한다라는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custody, 아까는 없었지만 이런 구류, 감금의 느낌이고 detain도 감금하는 느낌이고 구류하는 거 detention dungeon 느낌은 지하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지하의 감옥 속에 쳐 놓는 거니까 그 다음에 dungeon 그 다음에 infertile 착고를 채우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갑을 채우다 느낌에서 그 다음에 족쇄를 채우는 게 infertile 에서 쓸 수 있겠죠. 속박하다 느낌이라고 많이 쓰고 좋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enslave 아까 이제 노예로 만들어지고 fasten, fetter, handcuff 그 다음에 hem hem 아까 둘러싸는 것도 있지만 in이나 about이나 around 같은 정치당하게 했을 때 가둬 넣는 거죠. immure, imprison, incarcerate 이게 투옥 시키는 느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intern 인턴 아까 뭐를 썼어요? 인턴 사운드 있지만 이 포로나 접근을 일정 구역에 억누시키고 가둬놓고 구속시키는 거 그 다음에 iron 아까 수갑이나 족쇄를 채우는 거죠. 좀 더 j라고 leash lock up subjection 복종시키고 구속시키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minacle 수갑을 채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restrain restrict, shackle, stifle 그 다음에 terror 다 여기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강제시키고 또 이제 감금시키고 또 가둬놓고 또 시키는 대로 시켜버리고 뭐 이런 거 억제시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지하리 문제 나오겠죠. 어떤 문제 나올까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다음에 이런 시점 문제가 나왔어요. 요번에는 넣은 거는 se예요. se니까 sentence equivalence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 se 문제에서는 답은 두 개를 찾으셔야 되죠. 볼게요. the special human ability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다음에 amend는 이게 고치다 뜻이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고치고 재고해보고 하는 그런 능력은 weird blessing이에요. 이때 weird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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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로 알고 아주 arrangement arrangement 아까 시스템은 같은 말이죠. 이런 시스템이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들은 뭐냐 이거는 ss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뭐하는 만큼 뭐뭐했다. 그럼 우리를 unfetter 그러면 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거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이게 liberate 느낌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큼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새 보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을 소통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의 구속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으면 unfetter 느낌에서 반대가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unfetter는 federal의 반대말이니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까 같이 구속시키고 억제시키고 목누르고 막 힘들게 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것 관계 나오면 좋겠죠. 어클레임 느낌이나 쉐클, 리퍼맨, 디스플린, 스타이풀, 바이탈라이즈 있어요. 이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단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때는 쉐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겠죠. 답 두 개 고르를 했어서 se 문제였으니까 그럼 답을 봤을 때 쉐클과 같은 느낌은 억제하고 억누른 느낌에서 보셨을 때는 스타이풀 정도가 제일 낫겠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여기서는 제일 좋은 se 단어입니다. 그렇죠죠? 답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단어 뜻은 분명히 쉐클은 구속하다. 스타이풀은 억압하다. 그런 말이죠. 어클레임은 격천하는 부분이고 리퍼맨은 비난하다 뜻이고 디스플린은 규율 기간 같은 거를 강요하는 부분이고 또 규율하게끔 하는 느낌이고 vitalize는 활기를 주는 거죠. bigger를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답을 고를 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unfetter 여기에 반대적인 느낌 아까 왜냐면 we're blessing 했었었고 했었으니 반대 느낌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답은 B번과 2번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구속시키고 억압하고 또 힘들게 하고 좀 자유롭게 하는 것에 반대 의미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시험 볼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